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당분간 부득이하게 결방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천여분 계신데 가능한 한 방송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방송하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. 가능한 한 초속한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구요.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성토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들어서 저점 형성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들 가지시고 닥터케이입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.